아 지치고 피곤하고 일하기 싫다 애효 그래도 일은 해야지 어쩌겠어 확 그냥 때려 칠 수는 없지 정신 차려 대출금을 생각해 일하기 싫다 아 더 이상 못 참아 퇴사 질러야겠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네 아 일하기 싫어 지친다 아 진짜 일하기 싫다 집에 가고 싶다 아 귀찮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찍 퇴근해야지 오늘도 받는 만큼 적당히 일했다 정말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혼자 받아오니까 좋네 복잡한 생각 정리도 되고 요즘 너무 여유가 없었었나 싶기도 하고 요즘 들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고 의욕도 바닥이고 쉽게 지치는 것 같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일상퇴근이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에 놀러오세요 성격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MBTI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는 커플이나 부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커플과 부부 모두 환영합니다 귀여운 MBTI 일상퇴근 카드들을 통해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담을 받아보세요